안녕하세요. 위생관리에서 해섭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섭이란 하자드아나시스트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의 약자로서 우회요소 분석과 주요관리점으로 되는데 해섭 또는 우회요소 중점관리기준이라고 합니다. HA가 우회요소 분석으로서 원료와 공장에서 발생 가능한 병원성 미생물 등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우회요소 분석이고 CCP는 주요관리점 즉 우회요소를 예방, 제거 또는 허용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이나 단계를 중점 관리하는 것입니다. 해섭은 어디서 생기고 어떻게 됐느냐 하면 1960년도 미국, 나사, 미, 항공우주국의 아폴로우주선 비행사들에게 안전한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 실체로 고안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1987년도에 해섭 7원칙이 재설정이 되었고 1997년도 코덱스에서 해섭 7원칙 12절차를 개정하여 현재까지 널리 유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들어와서 적용을 하고 있죠. 그럼 이러한 것들은 주로 어디에서냐 식품공장이나 어떤 업소 여러군데서 사용을 하고 있죠. 해섭의 계율을 보면 해섭이란 우회요소 중점관리 기준으로 식품안전시스템 또는 식품의 우회요소 중점관리 제도라고 하며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이동 모든 조리 절차를 감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용어적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자드 아날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의 머리글자로서 식품의 우회요소 중점관리 기준이죠. 해섭은 우회 분석 HA와 중요관리점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종합적으로 해섭이란 식품의 원자재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저장, 유통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우회요소를 규명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중점관리하기 위한 주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주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정성, 세프티를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우생관리 체계입니다. 식품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리, 저장, 온도 유지 중에서 성장할 수 있는 미생물, 가열을 견뎌내는 미생물이나 독소, 식품이나 식품 표면에 오염시킬 수 있는 화학제품, 식품의 사고로 들어가는 물리적 물체, 중요관리점은 조리, 작업 단계 또는 절자로서 예방적, 제어적 조치를 말한다. 우회제거, 우회예방, 우회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 이상으로 해섭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